김현정의 뉴스쇼 CBS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DBS 7613님 우리 시대에는 유관순 열사만큼의 인물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있는가 이걸 되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부터 되돌아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떤가?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박영웅님이 그 얘기하셨네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재판정에서의 그 유관순 열사 1화에 소름 돋는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문진성님 존경합니다. 눈물 납니다.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네요. 박샤우님 그러셨어요. 담대하네요. 저는 담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외유내강 강한 여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당파 싸움 할 겁니까? 당파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전정실님. 일본이 지금 우리 꼴 보고 국내 꼴 보고 비웃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유관순 열사는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그 말씀드렸잖아요.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인데 올해는 100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공휴일로 임시공휴일 올 한해만 지정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검토 중이래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택수 대표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거 주말 사이 여론조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갑자기 또 선임기자로 아 또?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요. 대기자 인감하세요. 호칭에 이재호 상임고문에게 상당히 당하시더니 이재호 상임고문 전의원 전대표 이것도 막 헷갈리는데 오늘 굉장히 감정적이시더라고요. 상당히 시달리시듯이 혼란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뭐 사실은 제가 1, 2년 인터뷰합니까?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나서 극한 직업 그렇게 혼란하지는 않습니다. 이재호 상임고문 아시잖아요. 그분 원래 좀 감정이 굉장히 표출이 뭐랄까 격하세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 저는 뭐 그러려니 하고 들어서 놀라진 않으셨는데 청취자들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문자가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댓글쇼에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 저기 뭐죠? 4.11 4월 11일 날 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공휴일 뭐 가능한 얘기죠. 자 무슨 휴일인가 한번 볼게요. 제가 4월 11일이 보자. 목요일이네요. 4월 11일 목요일에 임시공휴일 목요일이면 또 진검다리 휴일이고 논란이 있긴 할 텐데 꼭 쉬는 것만이 꼭 기념하는 건 아니긴 하겠지만 상징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여론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Y로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미 구속기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대의 관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기관장입니다. 5부 요인이라고도 하죠. 권순일 대법관의 기소 여부입니다. 사법농단 일로 권순일 대법관 기소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기소될까 안 될까 그 주제로 권순일 대법관에게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하는 이유는 현직 대법관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직을 벗고 나서 재판받고 있는데 고위직들은 이 경우는 지금 고위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목하는 거죠?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용한 전 대법관 다 전자예요. 전, 전, 전 네, 그렇습니다. 현직으로 지금 대법관이 과연 기소될 것인가 탄핵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혐의는 뭡니까? 공식으로 나타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리야기법관,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인 겁니다. 2013년과 14년에 법원 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임종원 차장 이어받는 거고요.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체적인 혐의입니다. 공식 문서에 나타낸 것 외에 다른 혐의도 있어요? 대법원이 지금 자체 조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세 차례 조사를 했는데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에 연루됐다는 것과 GM의 통상임금 판결에 연루됐다는 두 가지 의혹이 있긴 합니다. 청와대를 두 차례 방문해서 재판 관련 논의를 했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혐의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정도 혐의면 보통은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명확히 재판 관여하고 판사 블랙리스트에 연관됐다면 기소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기소라는 것은 유죄다가 아니잖아요. 일단 기소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어 보이네 하면 기소되는 건 마땅한 거. 그렇습니다. 보통은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인데 그렇지만 검찰이나 법원 법조계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왜요? 현직이어서? 현직 대법관이어서? 그건 아닐 겁니다. 현직 대법관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권 대법관이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검찰이 권 대법관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서면 조사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피의자 신분 조사 피신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상식적으로 기소를 위해서는 피신을 받아야 하고 10지 지문을 찍어야 한다. 손가락 10개 다 지문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신이냐 참고인 조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혐의자들은 전부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하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신을 받았다고 기소하고 피신 안 받았다고 기소 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신도 안 받았다는 것은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네요.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혐의가 중한 경우에 헌법기관장이라고 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 있다고 해서 헌법기관장을 부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은 의혹이 있으면 부르죠. 물증 없어도 불러서 조사하는 게 마땅한 건데 워낙 고위의 현직 대법관이자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물증도 없이 부르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검찰의 한 핵심 관계자도 현직 대법관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물증이 중요하다. 물증이 없이 의혹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스모킹 건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요. 건대법관이 두 차례나 청와대를 다녀왔고 강제징용 재판과 통상임금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임종헌 전 차장과 달리 사법농단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USB에 나왔죠. 컴퓨터 하도 디스크를 확보해서 물증을 차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예요? 권순일 법원 행정처 차장 시절 대법관 후보로 제청될 당시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너는 다음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권순일 법원 행정처 차장이 휴가를 나가고 해외에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반발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순일 차장이 대법관이 된 이후에 컴퓨터를 디가우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물증이 사라진 거죠. 양성태 대법원장이 뭔가 약점을 잡혔던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일반 범죄자들처럼 강력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찾을 수 있었다면 좀 다른 증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법관 컴퓨터를 뒤지기는 쉽지 않겠죠. 박들이 닥쳐서 압수수색하기 이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네. 좀 그런. 그리고 지금 법원, 지금의 사법농단은 양성태, 박병대, 임종원 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핵심만 처리하기도 버거운데 전선을 현직 대법관으로 확대하면 검찰이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긴 할 겁니다. 검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권영철 기자가 취재하신 내용을 쭉 돌이켜보면 그러면 기소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 민변이나 정의당에서는 탄핵 대상에 분명히 그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0월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6명을 탄핵 대상으로 발표했고요. 얼마 전에 정의당도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서 10명의 법관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탄핵 대상 법관 명단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문제는 민변이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공개하면서 권순일 대법관을 무리하게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포함시켰다. 이걸 사실 저도 그 점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지닌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민변에서 사법농단 TF 탄핵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권순일 대법관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촉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촉구요? 뭘 촉구예요? 서기호 변호사는 권 대법관이 2014년 양성태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는 건 양성태의 말을 지시에 따라서 뭔가 했다는 증거 아니겠나 그런 정황 때문에 탄핵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면서 자신이 볼 때 탄핵 대상이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탄핵 명단에 포함시킬 때는 상진성 때문에 무리하게 넣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변에서. 민변의 서기호 전 판사는 변호사는. 그럼 민주당이 권 대법관 제외한 이유는요? 민주당은 지금 탄핵 대상 법관을 한 5, 6명 선으로 잡았거든요. 물론 제외했다고 정확하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게 아닌 걸로 나오는 이유가 배제했어요? 민주당이 공소장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공소장에 나오는 판사 명단이 한 106, 7명쯤 됩니다. 이들의 형의를 모두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기밀, 누설, 인사권, 남용, 재판, 관여 등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중에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고위법관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재판을 변경한 법관을 포함해서 한 6명 정도만 탄핵 대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 대법관은 지금 현재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판사 탄핵이라는 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안 될 걸로 보세요?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국회가 열려야 되고 2월 국회 지금 넘어갔죠. 3월 국회 없죠. 그럼 4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충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가 아니고 지금 민주평화당도 탄핵까지는 찬성 안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이거는 좀 의견이 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문제는 그러면 탄핵도 안 되는데 징계도 어렵다는 겁니다. 징계도 어렵다고요?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에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가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나서? 100명이 넘는 대법관 판사들 가운데 징계시효가 남은 판사들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건 법원 내부 징계? 네. 법관 징계. 이게 최장 1년의 정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면 기소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이 계속 판결을 하게 되는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옷 벗지 않는 한 연루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계속 판결을 하게 되는 상황. 권순일 대법관도 사실 기소 대상도 아니고 탄핵소추 대상도 아니지만 이미 공범으로 지목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대법관을 수행하는 게 옳은가? 법원 내부에서는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용단을 내려서 사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 참 불편한 뉴스가 많습니다라는 문자를 소손님이 주셨는데 아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전화는 저도 죄송합니다. 권영철 대기자도 사과하세요. 이런 얘기만 맨날 전화는 참 답답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